여기 어딘가요? 여기 어딘가요? 이거? 도구로가? 조호야? 미국 일산 사람은 안 나오게 해야 돼 요리만 고기랑 요리만 그때 거기 유튜브를 들었잖아 다른 사람은 모자리크야 돼 사람 얼굴 안 나오고 너무 용량이 그만 안 돼 그거라도 용량 크기 재훈아 아빠가 유튜브 올려줄게 재훈이가 봐봐 재훈TV 해버렸잖아 아무도 안 봐 우리 말고 우리만 봐? 우리만 보자 뭘 올리냐 부끄럽다 야 고기 좀 찍어줘 고기 좀 찍어줘 비용이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재훈아 이거 봐 지글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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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지글지글 오빠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려 오빠 여기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? 촛놈이랑 고깃집에 왔습니다 촛놈이랑 고깃집에 왔습니다 저기 어때요? 사람 나와 아빠 엄마 먹는 게 있어 꺼봐 재훈아 한번 봐봐 한번 재훈이가 점검해봐 잘 나왔나